안녕하세요. 금일은 대형 유조선 VLCC 발주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선사 MOL은 30만 9천 데드웨이트급 대형 유조선 두 척을 발주하였습니다. 선박을 수주한 조선소는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과 차이나 코스코 쉬핑의 합작사인 데일리언 코스코 KHI 쉬프, 엔전 히링 사이입니다. 선박의 사양은 LNG 이중연료 추진 선박이며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입니다. 클락슨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탱커 선박의 발주량은 25년 만에 최저치에 도달한 것입니다. 대형 유조선 VLCC의 발주가 저조한 것은 낮은 선박 운인비, 높은 선가 및 친환경 연료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대형 유조선 VLCC의 마지막 발주는 유로나브 선사가 현대 3호 중공업에 2021년 상반기 발주한 것이었습니다. 선박의 척수는 세척, 선박 인도 시기는 2023년입니다. 선가 수준은 9,380만 달러 수준이었으며 선박의 연료는 일반 기름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VLCC 선가는 1억 2천만 달러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으므로 선가 차이는 3천만 달러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MOL 선사의 선박 발주에서 VLCC 선가는 공개는 되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척당 1억 2천만 달러에서 1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MOL의 VLCC 발주는 탱커 신조 시장의 큰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다른 선사들도 향후 친환경 선박으로 탱커 선박의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MOL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며 2030년까지 LNG 추진선단을 아흔처까지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탱커 선박의 발주가 이어지기 위하여는 원유의 운송 물량이 증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원유 생산국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여야 하는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감산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원유 감산이 시작된다면 원유 운반선 시장의 활성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탱커 선박들의 발주 및 운인비가 상승하는 것은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하기 위하여 미국산 원유 운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선사들 경우도 온실가스 배출 중립 달성을 위한 계획 정립과 선대 교체 등에 대한 투자를 하여야 국제 해운, 시장에서 생존이 가능할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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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